카멜시 바로 옆에 해변 하얀 모래사장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이름도 특별한 이 도시는 예술가들의 도시로 유명했다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시장을 맡기도 했던 곳이라고 한다 해변부터 이어진 오션 에비뉴를 따라 걸으면 핸젤과 그레텔에 나올 것만 같은 동화 같은 집들이 펼쳐진다 곳곳의 갤러리에서는 캘리포니아 작가들의 화려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동화 속처럼 아기자기한 모습 이 모든 색다른 풍경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오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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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페이